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큰 대용량 파워뱅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캠핑을 하시면서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에게 좀 적합한 파워뱅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20불드까지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온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초록셀 파워뱅크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록셀 파워뱅크를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00Ah 용량, 내부의 인버터 같은 경우는 순수정연파 2250W짜리가 들어가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는 모조리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예요. 그런데 그 초록셀 파워뱅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록셀 올인온 파워뱅크를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리고 또 처음 보시는 분은 이 배터리로 어느 정도의 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버터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들을 모조리 구동을 해볼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 한계까지 작동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록셀 올인온 파워뱅크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캐리어 방식의 하드박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행 가방처럼 아래쪽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무거운 배터리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세로 길이는 약 55cm, 가로 길이는 약 34cm, 폭 같은 경우는 24cm. 파워뱅크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뱅크의 무게 같은 경우는 38.2kg가 나갑니다. 초록셀 올인온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300mAh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순수적 연파 인버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호도 3억까지 들어가 있는 확실한 업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뱅크 상단에는 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작은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게 되면 앞쪽에 액정이 켜지면서 전압을 표시를 해주고요. 배터리 용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액정이 켜지면서 전원이 켜지면 여기 있는 시가포트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 이쪽에 있는 DC 단자까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220V 단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인버터 스위치를 따로 켜주셔야 됩니다. 인버터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쪽에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소비전력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AC 전기의 전압이 나오고요. 네이버 배터리의 원도도 나오고 220V 전기의 주파수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돼요. 여기에 있는 인버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꺼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220V 전기를 사용할 때만 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XT90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DC 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파워탭을 연결을 해서 DC 전기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력뿐 아니라 입력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충전기를 이용해서 높은 출력으로 충전을 할 때 최고 60A까지 충전할 수 있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는 대전류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 같은 경우는 9A 충전기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9A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는 약 30시간이라는 오랜 충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옵션에서 전류를 가변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최고 40A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40A로 충전을 했을 때는 약 8시간 정도의 완충이 되겠죠. 그리고 파워뱅크 옆쪽 양쪽으로는 이렇게 팬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 팬 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버터를 사용을 했을 때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열을 밀어주고 또 배출하는 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히면 또 고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록색 오리논 파워뱅크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크게 바뀐 점 같은 경우는 다기능 터치 LC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LCD 모니터에는 배터리의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방전량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0.8A 같은 경우는 인버터를 켜놨기 때문에 꾸준하게 0.8A가 소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버터를 꺼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을 퍼센테이지로 알려줍니다. 배터리 잔량 같은 경우는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100%로 바뀌기 때문에 별도의 세팅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표시값들이 있는데 첫 번째 표시값은 배터리의 셀 편차입니다. 지금 0.002V로 나오네요. 배터리 셀 전압 차이가 거의 없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MOSFET 온도, 그리고 배터리 내부 온도, 그리고 또 각 셀의 전압도 표시를 해주고요. 밸런스 충전, 방전 이렇게 다 온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액정 안에 배터리의 내부 상태를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셀 볼트 게이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내부에 있는 각 셀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파워뱅크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출력을 사용했을 때 배터리 셀이 틀어지는지 안 틀어지는지 간혹 가다가 또 밸런스 충전을 해줘야 되고 배터리의 전압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니터에서 각 셀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배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너무나 편리함이 있겠죠. 그리고 내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모델보다 약 10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 말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틀어지면 바로바로 그냥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절대로 셀이 틀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뱅크 내부에 이퀄라이저를 연결을 해놓으면 방전이 되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초록셀 올인원 파워뱅크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3.3V 이상에서만 밸런스를 잡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좀 오랜 시간 보관을 하더라도 방전에 대한 걱정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알람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오류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혹시나 내부에서 배선이 단락됐거나 또는 저전압 그리고 과열, 과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에러코드는 1부터 6까지 표시를 해주면서 배터리의 상태를 알려주게 돼요. 기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전압과 방전량만 표시해주는 적상기를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에는 정말 똑똑한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바뀐 터치 패널 LCD 모니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터치 재질도 눌렀을 때 번짐이 있는 그런 약한 재질이 아니라 강화유리 방식이라 쉽게 깨지거나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버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가정용 청소기 140A와 약 소비전력이 1800W 정도 되는 제품을 구동을 해볼 거고요. 지속적으로 약 10분 동안 켜놔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출력을 사용하고 배터리의 셀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라도 조금 틀어졌다면 또 이퀄라이저가 정확히 맞춰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배터리의 편차는 거의 없습니다. 셀을 보면 다 동일하죠. 동일한 상태에서 청소기를 구동을 해볼게요. 145A 정도 소비를 하네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150A 약 2000W가 가까운 청소기를 구동으로 했는데 약 10분 정도 구동을 하니까 10%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 편차를 보니까 0.001V입니다. 와 정말 빨리 맞춰주네요. 지금 보시면 셀 밸런스가 전부 다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2000W 청소기를 사용했어도 바로바로 이렇게 셀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지는 파워뱅크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밸런스 확인하니까 너무나 좋죠. 이번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덕션과 전자렌즈를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의 소비전력 같은 경우는 약 1800W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1800W가 넘어가는 인덕션도 아주 구동이 잘 됩니다. 140A의 출력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셀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역시나 인덕션이라서 물이 바로 끓어주네요. 야외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나 편리하겠죠. 이번에는 인덕션과 전자렌즈를 동시에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즈 같은 경우는 약 1200W의 소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보이시는 대로 지금 1280W가 출력이 되고 있죠. 암페어로는 약 94.5A 정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덕션을 한번 같이 켜보도록 할게요. 인덕션을 함께 키면 초록셀 파워뱅크의 인버터 용량을 넘어가기 때문에 작동이 될까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2500W를 표시를 하면서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암페어로는 약 200A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두 가지의 제품을 동시에 구동을 해도 작동이 너무나 잘 됐어요. 일시적으로만 작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꾸준하게 출력을 낼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동을 해보았습니다. 약 3분 정도까지 구동을 해봤는데 2500W로 너무나 출력이 잘 나왔어요. 스펙이 2200W인데 2500W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전기를 좀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가전 제품들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에게는 적합한 파워뱅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도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캠핑을 가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초록셀 오리논 파워뱅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용량 같은 경우는 300Ah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캠핑을 하시더라도 좀 많은 용량을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캠핑을 하시는 분에게 좀 적합한 파워뱅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버터 같은 경우는 내부에 2250W라는 높은 용량의 임버터가 들어가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대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2500W까지 더 높은 출력까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구동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용량과 성능 면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앞쪽에 터치 패널 액정도 배터리의 잔량 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배터리 셀 전압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파워뱅크를 샀는데 사용하면서 배터리 셀이 틀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 업그레이드가 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배터리 셀 편차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버터를 이용해서 정말 높은 전력까지 사용을 하시더라도 배터리 셀은 바로바로 거의 99% 이상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셀 밸런스는 틀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파워뱅크를 사용하면서 내부의 온도라든지 배터리의 셀 상태 전체적인 이 파워뱅크의 컨디션을 액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싼 제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이 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대용량 파워뱅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초록셀 파워뱅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초록셀 오리눈 파워뱅크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더보기란과 덧글에 이 제품의 판매처는 남겨둘 테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